안녕하세요. 너 또 왜 안녕하세요 안하니? 싸움. 이렇게 너너번에 NCT 춤추어 보지. 아 그거 뭐였지? 나 어제 봤었는데 나 맞출 거야. 아 어제 본 영상이 너무 많아. 힌트. 근데 최근 노래지 근데. 아니야. 이거지? 레귤러. 이거지? 레귤러.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본 영상을. 아 인사해야 돼. 아 맞다. 정말 라이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저희 요새 라이즈를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들 최이가 누구신가요? 저는 엔토니랑 성찬. 저는 엔토니랑 성찬. 아 뭐야 너 어제 소위 좋다며? 소위 좋다며? 아니야 나 엔톤이야 나도 엔톤이랑 섬찬이야 그럼 그 둘 중에 누구야? 난 섬찬! 그래서 제목은 코드가 맞으면 이렇게 웃긴 그룹이 또 없다 한번 봐볼게요 지금 시청자들이 기만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는 무수히 내 삶을 살고 있어 소희씨와는 아주 반전된 모습인데요 저는 오늘 생방 오신 브리즈분들을 위해 이한몬 바쳐 무대를 보시고 오겠습니다 응급도 진짜 잘생겼지 않나? 굿 앤 그레이트 직장인 정찬이 형이 계속 첫 발달을 영원히 고발합시다 엑시가 그 신분의 엑시가 아니잖아 노랫게 아니잖아 노랫게 핑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가입스입니다 잘하는? 누가 하는 줄 알았어 잘하는 친구예요 스페셜 MC 선배인가요? 잘하는 친구고요 레몬 미리 한번 봐줘 미리가 윤망한 친구야? 언제까지 챙겨달래요? 저희 애가 사실 장난감이에요? 저희 애가 많이 말수가 적어요 얼마 전에 샀는데 고장나버려요 고장나서 말을 잘못해요 유산균 유산균 치약 종합 비타민 빔 프로젝터 이건 촬영이 주기로 했죠 이건 하늘에 쏴서 유튜브나 유산 주기로 했어요 이거 일단 무조건 이거 하자 무조건 아 형이랑 형 아니 나같이 하자고 왜 이렇게 푸단적이지 성운석 오늘? 성운석 이렇지 탈령 탈락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이게 한국인들 조기교육 진짜 왜 이렇게 빨라 이게 한국인들 빨리빨리 이 도로도 빨리빨리 고고고 아까 너무 빨랐어 아 많이 죽어봤네 성운석 안 되겠다 내 주특기 방법 아 이거 근데 빨리빨리 내야 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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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똑같은 색깔 그만 넣어 이게 교란작전이라고 니가 날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난 요새 그니까 요새 영상을 보고 느꼈어 응석씨가 잘생겼다면 나 이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아 이거 심해 다음 자기가 지니까 아 갑자기 긴장도 되는 거야 그렇지 응석씨 꺼져야 돼 응석씨 꺼져야 돼 아 이거 이 형 포타로이다 이거 아 이 형 아 이 형 포타로 귀여워 아 이 형 아 이 형 이거 이 형 이거 은석 아니야? 병이지? 아니 아니 이거 니가 좀 꺼져야 돼 빨리 갖고 와 저거 자 단두대비로 아 왜 써요 아 이 형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시청자들이 비만 하시는 겁니까? 여는 아니였어? 은석이는 그냥 티 닮쳐? 근데 척이랑 귀여운 거랑 진짜 티가 난만인 거야 처음 척이 아니야 뭐야 원래 귀여운 거였어? 원래 귀여운 거였어 내가 뭐야 나 근데 한 번 해보고 싶었어 이 밤두를 올라갔어 아 제발 아 아 내가 이긴다 저희 중에서 가장 잘생겼다 아 아니죠 아 이때 진짜 정톨 같았는데 아 아니죠 아 아니죠 그랬었구나 이기는 거짓말 안 한다 그럴 수 있지 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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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이 목소리 작다고 놀릴 때 화날 뻔한 적이 있다 짜증낼 뻔한 적이 있다 아 짜증난다 짜증난다 솔직히 혼자 콩 쥐어 넣고 싶다 은석이 형으로 웬 Carrie 되게.. 그러니까 은석이 한 번만에 표현이 있다! 그러니까 은석이 한 번만에 표현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야겠다! 이거 손에 땀 많으면 정전 내다! 진짜요? 손에 땀 많아서 이거 감전 내는 거 아니야? 돌도 감전이 됩니까? 아 그러니까.. 돌! 아 겁치지 마요! 아 웃어! 진짜 궁금한 거.. 다행히 좀 있었는데? 엄빈이 형이 타로 형보다 춤을 잘 친다고 생각한 적 있다! 아니 아니? 웃어! 대척으로 싸인을 칠 때 저거 아닌데! 역시 얘는 거짓말하는 것 같다! 근데 왜 돌이야? 아니 이 형 혼자 에어컨 사진 찍고 있어! 뭐 한 도전 보고 있는 거 같아! 아 다 흘렸어! 아 배가 날 뻔했다! 아 흘렸네! 웃어! 아 이거! 어떻게 뺏어야 돼? 이거 누가 여기다 본드 붙여 놓은 거 아니야? 뭐 내가 어떤 거 얹었지? 이거 이거! 아 어디?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됐다 됐다! 이거 봐! 이거 뭐야! 이 가슴이다! 진동 같은.. 그러면 이거 할래! 1,2,2,2 형 진동하는 거 아니야? 나쁘지 않네 일로 간다 이게 뭐야! 혼자 스킬 쓰면 어떡해! 이거 세 글자지! 세 글자! 세 글자인데 말할 땐 두 글자인데 근데 이거 절대 못 맞춘다 뭔지 알 것 같아 가끔씩 다섯 글자 미음으로 시작하는 거 진짜 진짜 좋잖아 뭐야? 나는요? 다섯 글자 송천이 형이 밤에는 사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오 마이 갓 너무 큐다 맛있다 숙소에서 뭐 드셨어요? 파인애플을 바로 꺼내서 먹었어요 밤에 과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 없죠 밤에 레몬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밤에 레몬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진짜 토익도 못해요? 진짜 안 돼 안 될 건 없죠 밤에 과자 먹는 것들은 없죠 물을 많이 쓰세요 물 라이즈의 이소이씨의 숙소 정리의 브이오입니다 근데 제가 물건이 너무 없어요 그는 아무 물건도 없습니다 그는 무소유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 화려한 옷장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무소유 이소이씨와는 아주 반전된 모습인데요 그는 이미 바지가 46장 정도 되고요 숙소에서 역시 힙함을 유지하고 있는 오사키 셔타로고요 이거 기구합니다 그거는 그냥 의류 수단이네요 이 바지 승한이가 가져갔네 제일 좋아하는 선글러스 다 여기 있고요 근데 지금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껴볼래? 3 2 1 비주얼 미쳤다 딱히 할 말이 없는 소희 씨 딱히 할 말이 없는 소희 씨 딱히 할 말이 없는 소희 씨 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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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앤튼이 너무 좋다 난 그리고 그 톡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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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부 도입부 성찬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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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오..여러분 보셨어요? 짠당 너 그 앤토니가 하는 그 말을 애들이 따라하는 거 봤어? 응 앤토니 목숨이 엄청 작잖아 목숨이 엄청 작게 말하잖아 그걸 애들이 따라하는 게 있거든? 뭘 잘한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 거야 정말 난 참 엔시티 때 성상냥 쇼터가 들어왔어 근데 지금 이렇게 잘 돼서 너무 좋아 나도 요새 너무 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응 그리고 노래 너무 좋잖아요 오 진짜 원 원 라인 원 원 라인 세이 마이 라이프 세이 마이 라이프 세이 마이 라이프 저는 엔시티에서 나와서 더 잘 되는 거 같아 지금 응 너무 잘 어울려 그 둘한테 그때 왜냐면 엔시티 유로 들어 왔는데 활동이 많이 없었고 컴백도 안 하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그리고 왠지 송천이가 진짜 많이 는 거 같아 응 그리고 몸도 진짜 커졌다 알지 그거 때문에 미치겠지 않아 그거 때문에 톡 섹시 그게 좋다는 거잖아 완전 벌크업 됐잖아 턱 섹시 도입할 때 약간 눈썹 아세요? 진짜 몸이 너무 좋아졌어 사람들이 아이들 보고 별로 벌크업 한 거 별로라고 할 때 있잖아 난 송천이는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어 진짜 완전 아무튼 송천이와 쇼타로 그럼 잘 돼서 너무 좋다는 말이었고요 아무튼 여러분 다른 영상도 추천 많이 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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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